발끝 뼈서. 오, 너무 잘했어. 편하네. 진흙 자고 있어요. 진흙 자고 있어. 너무 편해. 여기에 쏙 들어가요. 리본은 굴려보세요. 다 같이 도와줘. 리본 이거 어렸을 때 몇 번 하다가 다 엉켜서. 안 풀려. 길어서 생각보다 쉽지 않잖아요. 어려워요. 이번에는 리본 체조. 하나, 둘, 셋. 우리 이렇게 돌려볼까? 아름답다. 잘했어, 너무 잘했어. 잘한다. 이거 왜 이렇게 된다고. 내가 옛날에 이랬거든. 사당 놀이 팬이? 그냥 신나는 거지. 제일 잘했어, 이렇게 짓는데. 이거 어려워 보인다. 나완이 그 못 알았는데요? 벌써 예뻐, 벌써 예뻐. 누가 더 빨리 쳐. 누가 더 빨리 칠까 보자. 둘, 셋, 넷. 우와, 나완아 너무 잘한다. 둘, 셋, 넷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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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를 크게 써야 되는구나. 아, 생각보다 잘 안 돼. 선생님이 차를 잘 안 돼? 어떻게 해요? 어떻게, 봐봐. 손가락이 돌려놓고. 손 모그만 돌려봐. 그렇지. 찍자. TVN